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오늘은 작년 미시즈 미인대회 수상자분을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좀 가서 들어보고 또 미인대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출발하시죠. 미인대회를 까발린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드디어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퍼스트 파운데이션 홍보대사로 임명되면서 다양한 미인대회를 여러가지 참가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제가 직접 참가하는 건 아니고 여러가지 미인대회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번째 시간으로 미인대회를 까발린다. 작년 미시즈 퍼스트 퀸 오브 더 코리아 우승자죠. 우리 김세미씨 모셨습니다. 세미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바로 시작부터 웃으시고 웃으시네요. 일단 우리 세미씨 아까 저희가 잠깐 만나서 인사를 나눴잖아요. 처음 뵀는데 정말 저는 많이 놀랬어요. 저보다 눈아시더라고요. 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저 자꾸 눈아인줄. 사실 이제 워낙 미시즈라고 하니까 왠지 좀 나이가 있으실 것 같다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세미씨도 약간 놀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당연히 저보다 동생이잖아요. 물론 이제 워낙 동안이신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수습하고 일단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18 미시즈 퍼스트 위너 김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과제들의 파 list 네, 작년부터 2번 김세훈 님 축하드립니다. circumstance 2019년도 비시즈 퍼스트 위등 obra 이부 세미 퀸 르 자, 작년 우승자신거죠? 네. 위너. 위너라고 하면 1등 맞으신가요? 네. 아, 좋습니다. 이 1등. 일단 좀 대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일단 올해 대회가 몇 번째죠? 그러면? 제 5회 2019 미시즈 퍼스트 퀸 오브 더 코리아입니다. 제 5회예요. 5회. 질문을 제가 굉장히 편하게 몇 회냐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길게 늘려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일단 5회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개최가 어디서 이루어지죠? 올해는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 남산, 그랜드, 하여트, 서울에서 지냈다고 해요. 스무고기 하는 줄 알았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 해외에서 열렸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열리다 보면 참가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서울에서 열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원하시는데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엔 그러면 외국 가셨었나요? 네. 중국 다녀왔어요. 작년에 중국에서 했던 거고 많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이거 미인대회에 한번 참가하면 돈이 막 수천, 수백씩 깨진다 이런 소문들이 좀 있어요. 참가비는 있다, 없다? 진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있다, 없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확실한가요? 네. 한 푼도 안 되나요? 한 푼도 안 되는 건 아닌데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 정도. 그리고 저는 대회 준비하면서 수영복 샀어요. 아, 수영복. 수영복 구매. 이거는 자기가 좋은 거 사면 좀 비싸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자기가. 결론적으로는 교통비 외에는 전혀 들지 않는다. 없어요. 더 나오면 세미 씨가 계산해 주는 걸로? 네. 아래 번호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돈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의 부담이 없네요. 사실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승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은품들이나 협찬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협찬도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죠. 여기 미시즈 퍼스트는 참가비는 없는데 엄청 퍼지시더라고요. 참가비는 없는데 퍼준다. 자선사업인가요? 엄청 퍼지셨어요. 제가 화장품도 많이 받고 건강식품도 받았는데 화장품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쓸만한 건가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사 같은 거에서 협찬으로 주는 거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 줄 때가 많아요. 음 근데... 객관적으로 괜찮았나요? 네. 정말 괜찮았어요. 제 피부... 굉장히 좋아요. 좀 말을 더 듣네. 카메라에 안 잡힐 수도 있지만 굉장히 피부 좋으세요. 제가 제 돈 주고 화장품을 안 썼어요. 아 이게 다 미시즈 대회를 나갔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졌다? 그럼요. 아 좋습니다. 포장 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미시즈 대회를 나가게 되면 합숙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때요? 합숙 어땠어요? 했을 때는. 합숙했을 때 너무 좋았죠. 끝인가요? 음... 끝. 조금 더 영혼을 실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저 합숙했을 때는 중국으로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집 떠나서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처음으로 국내에서 합숙을 한다고 하는데 이 미인대회 합숙이 원래 힘들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저도 예전에 그 미인대회 제가 사회자로 많이 갔었는데 합숙하시는 거 보면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컨셉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올해는 이제 일과 육아에 지친 유과 육아에 지친 상가자들을 위해서 힐링 컨셉에 딱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힐링 컨셉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제가 듣기에는... 놀고 먹고 쉬는 건가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파자마 파티. 파자마 파티. 하고 싶다. 여러분 예산이 없네요. 올해. 예산이 없네요. 농담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합숙을 하더라도 지칠 수 있거든요. 이게 대회에 나도 즐기려고 나왔는데 오히려 몸과 마음이 지쳐서 돌아가면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컨셉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대회에 나가서 본상을 수상하게 되면 향후에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지원해준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회들이 있죠? 이번 2019 미시즈 퍼스트 퀸 오브 더 코리아는 총 3명의 수상자가 있어요. 3명? 응. 위너, 세미너, 이거 4단인가요? 아, 그럼요. 위너. 3명, 네. 세미미너, 세컨드러너. 네. 총 수상자가 3분이시고요. 그 중에서 위너랑 세미너에게는 퍼스트 국제재단의 홍보대사로서 홍보대사로 앞으로 이제 해외 활동을 꾸준히 1년 동안 지원해주신다고 해요. 또 뭐 있죠? 아! 오, 생각났어요? 네, 여기. 여기, 여기 뭐? 비엔티 패션화보. 아, 비엔티 패션화보. 이 잡지 말하는 건가요? 네. 저희 보이시죠, 여러분? 이 잡... 지면도 들어간대요. 아, 앞에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 매거진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 매거진인데. 여기에... 지면 활동. 지면 활동? 패션? 아, 묻지 마세요. 어떻게 다녔나요? 여기 패션 광고를 찍을 수 있다. 응, 패션화보를 찍을 수 있고. 네. 응, 지면에도 나온대요. 지면에도 나온대요. 자,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됐지만. 대한민국 대표 연예 매거진, 우리 B&T 패션 화보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잡지에 또 지면으로도 실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좋은 기회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저도 찍고 싶어요. 못 찍으셨나요? 네. 아, 작년에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아, 올해부터 생긴 거예요? 네, 벌써 나가고 싶어요, 대회 또. 아, 근데 이건 진짜 영광일 것 같긴 합니다. 남자는 대회가 없어가지고, 이런 대회가. 아, 나도 진짜 찍고 싶다. 네, 세민 씨,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미시즈 여러분, 그동안 잊어왔던 내면의 아름다움을 2019 미시즈 퍼스트 퀸 오브 더 코리아를 통해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시즈 퍼스트가 지금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었네요. 자, 여러분, 많이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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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미시즈 퍼스트는요, ETN에서 특집 방송도 해준대요. 본방사수 해주실 거죠?